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타임어택 하는 날이죠 자 빠르게 제한시간 먼저 정하고 가봅시다 자 딱 20분만 나와라 과연 오늘의 제한시간은? 난 사실 미래를 봤지 어허머허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피합체 후명 배구 스케이트 자 과연 어떤 주제가 나올까? 배구가 나왔네요 오케이 오늘의 주제 배구 자 타이머 시작 배구라 20분밖에 없어서 빠르게 만들어야 돼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, 2, 1, 오케이. 자 오늘의 주제는 배구였고 저는 이렇게 완성됐네요. 상대방 서브를 받아서 다시 때리는데 상대 머리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간단한 영상.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든 영상 확인하러 가볼까요? 자 이분이 만든 영상은 상대가 때리려는데 그거를 블록킹하는 와 강력한 서브 스파이크 아 헛스윙한건가? 와 우주까지 날아가서 와 은석으로 서브하는 거야? 오 받았어 뭐야 자기까지 맞았어 어허 간단하게 서브하는 유도타는 더 뭔 소리야? 이게 맞나? 자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의 타임어택은 여기까지 자 오늘의 타임어택은